나 근데 거의 나 지금 이러고 이 비주얼이 지금 나 거의 마장동에서 곡이 써는 지금 곡이 엄청 잘 다루는 사람 야 라이프야 중식도 하나 갖고 와봐 마장동이 있어 어때요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찍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아니 김수현 씨 전화를 안 받아 미칠 것 같아 너무 짜증 나는데 지금? 전화 지금 네번이나 있어 전화 지금 네번이나 있어 봐봐 진짜라니까 뭔 주작이야 아니 온다고 해놓고 뭐야 지금 아우 진짜라니까 아우 김수현 진짜 아이 정말 자 김수현 씨 오셨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제 26살입니다 26밖에 안 되셨어요? 더 늘어 보여요? 전 처음에 목소리 듣고 한 3살? 어 그 정도 됐는지 뭐 봤어? 아니 얼굴은 동안인데 목소리 때문에 왜냐면 목소리는 나이를 못 숨기거든 그래서 아.. 26밖에 코코까까? 저희가 탐방해서 이렇게 갔다가 오늘 갑자기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채팅이 되고 저기서는 안 되네요 아 여기서 채팅이 안 되신데 어 약간 나랑 비밀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야? 그런 거 없어 저기 오늘 제가 진짜 처음인데 방송에서 네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요 네 요리를 해드리려고요 오 진짜? 네 잘해요? 잘할 줄 아는 요리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저 스파게티를 좀 오 좋다 진짜 로제 스파게티를 좀 오 진짜 좋다 오늘 맞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게 자기가 마시던 물통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설거지까지 해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가지고 오실 게 없었나 봐요 맞죠?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여유롭게 마셨어요?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지현 씨가 사장님 물통을 이걸로 앞으로 물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프야 지금 그 뭐야 그 스파게티 면이랑 소스랑 파슬리 가루랑 버터랑 어 가지고 와 그 부르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진짜 봤어요? 어 진짜요? 어 여기서 요리해야지 볼도 아주 적절하고 자 스파게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고 예 나 근데 거의 나 지금 이러고 이 비주얼이 지금 나 거의 마장동에서 고기 써는 지금 고기 엄청 잘 다루는 사람 야 라이프야 중식도 하나 갖고 와봐 마장동에 있어 어때요 여러분들 한 장 찍어주세요 응 안 바르고 왔다 최민식 승부 간급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로제 스파게티를 해줄거에요 아니 손 씻었어요 손 씻... 내가 이렇게 더러워 보여요 여러분들 항상 손에 똥 묻히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진짜 정말 아 정말 깨끗해 손 아무것도 저게 없어 왠지 좀 더러워 보여 아니 어 깨끗해 어 소독이 되니까 괜찮아 애들이 좀 짓거죠 우리 방 애들이 좀 원래 똥 싸고 진짜 안 씻는 거 아니 아니 손 똥 튕기 계속해서 자 면 하나만 제가 좀 그 볼게요 이 윗끼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잠깐만 더 손 깨끗이 씻었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뽑아보지 않나요 아니 아니 근데 눌러보고 아 이건 덜 익었구나 알았지 아 아니 알았어요 여러분들 무슨 누가 보면은 무슨 뭐 원래는 내가 소스까지 다 내려서 이렇게 하거든 토마토 집 짜가지고 이렇게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그냥 좀 이걸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맛있을 거 같은데 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플레이팅 할 어 좋습니다 어 플레이팅 아주 좋고요 예 냉면 그릇 아니야 이거 플레이팅하는 그 스파게티 그릇이야 레스토랑 같은 데 쓰는 게 이거야 얘들아 개밥 그릇이라고 팩트집 걸렸집 레스토랑 같은 데 에어컨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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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러시아 근데 냉재가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넣어줄게 왜냐면 망치면 바로 갖다가 스네깃통에 쳐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? 아 그렇네 어머 맛있어요? 너무 맛있다 미친다 미쳐 야 너 왜 이렇게 잘하지? 돌았네 하나 더 먹겠지? 여러분 이제 살 빼니까 아 이거야 얘들아 이거 봐 진짜 소울푸드 기가 막히네 먹어볼까요? 진짜 먹으려고? 떨린다 BGM 좀 필요해 이런 거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안 말아주네 안 말아주네 안 말아주네 말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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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주접이지 뭐야 오 된다 꼬덕꼬덕하게 맛있어 먹고 싶은 능고수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구강 진짜 맛있어요 괜찮아 진짜 맛있어 원래 이건 꾸덕꾸덕해야돼 시원님 스타베티 인맞이 안 맞으면 링크해주세요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원래 파스타가 미끄미끄랑 알리오 올리오 그런 파스타 있죠 전 그런 거보다 꾸덕꾸덕한 거 좋아해요 약간 그 까르보나라도 국물 많은 거 말고 꾸덕꾸덕한 거 아 좋다 좋다 이거 컨텐츠 괜찮은 거 같아요 앞으로 여자 BJ분들 집에 오시면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집에 오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다 먹었어요 땡큐 땡큐 다 먹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정말 맛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나이프한테 전수해줬지 시원님이 해준 거 먹다가 이거 하나 먹어보고 나서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놀을 게 맛이 없네요 나 항상 이렇게 먹거든 밥을